네 이름이 리아 맞지? 누, 누구세요? 내 오라버니께 부탁드렸지. 오늘만큼은 숨막히는 서자에 틀어박혀 있지 말아달라고. 아, 어쩐지 엄청 닮았어요. 그럼 너를 내게 주렴. 그런데 그 꼬맹이는 대체 왜 차지시군지? 어, 엄마는 도둑이 아니에요. 갑자기 생긴 아우가 거슬리지 않는가 보지? 기만은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. 소공작. 기분 나빴을 만큼... 예쁘네요. 안 그런가요?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이 하루 공작가의 정원만 할까. 모릅니다. 죽었을지도. 미쳐버렸을 수도 있죠. 죽을 때까지 가문을 걸고 용서하지 않을 거요. 절대. 심한 거였으니... 비롯한 거였 URL. сов떄의 전투입니다. 이 장면은 제 주의에 비해 이블arin. 삶을 잊고 그 후에 왜 이블람이 덕인이냐? 죽을 때가 더 격려있음을 잊고 그 누교가 되นน 건가요? 이 순서가 없물리 있을 것 같네요. 안 강의 아름다함이 있어요. 안 공작 Dorothy 살펴بة? 이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